다산 초당에 바로 또 이런 건물이 있네요 여기 옛날에 사람들께 초당 옆에는 하수구가 이렇게 물이 내려간 통로도 돼있고 엄청 왕성들이 방문했네요 여기는 또 뭐래? 다성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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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를 마시는 곳인가봐요 차 다짜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전쟁 때 다 소실된 것을 이렇게 다시 복원한 거래요 아주 소박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뭐 유배된 상황에서 그렇게 포함되었을 뿐 그렇게 큰 거처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다산이 이 지역 정시라 무슨 정시예요 어디? 나주정시 나주정시하고 해남윤시 자기 애각질의 해남윤시 윤선도하고 친척이에요 그래서 다진 감사합니다.